2019년을 힘낸 최고의 스타 플루폼다라고 말씀하시자면 여러분은 안혁호 총장님을 고급받았습니다. 왼쪽부터 고급받았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출발했습니다. 끝까지요. 예상 받았을 때 나오는 표시 정도의 수준을 받으셨어요. 오늘 송가희씨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연기대상의 흥미가 높아지고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축하부대도 준비하셨고 특별한 무대에 함께하셨는데 연기대상이 아마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기대상이 다 처음이라서 설레이고 딸리는데요. 오늘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혹시 오무완하며 누구 만나게 배우분들 많이 받았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중에 본인 마음을 방금 전까지 설레게 했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눈이 보셨습니다. MBC를 통해서 사실 여기에서 또 1월달에 준비하고 있는 특별 콘셉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또 단속 콘셉트를 또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MBC의 딸러코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가인 씨 받아 봤고요. 오늘 또 멋진 무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쪽으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가인 씨. 더 좋아할게요. adesso는 곧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